오늘은 맛있는 바베큐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전국 체인을 갖고 있는 전주 콩나루 본점입니다. 이곳은 다음에 소개를 하겠구요. 오늘은 전주에서 상당히 핫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혜태 바베큐인데요. 인스타로 유명해져서 현지인들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너무 빨리 재료 소진이 되어 문을 닫기도 하는데요. 전 금요일에 빠르게 방문해서 방문 포장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베큐가 나오는데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차는 주변 빈 곳에 알아서 하시면 되구요. 영업시간은 오후 4시부터 재료 소진 시까지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이 많은 젊은 손님들이 혜태 바베큐 가기 전에 여기 슈퍼에 들러서 햇빵과 치즈를 사갑니다. 바베큐 양념에 밥 볶아서 치즈 올려서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하네요. 식당 내부는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 6시 되기 전에 방문했는데 벌써 만석입니다. 혜태 바베큐답게 단일 메뉴 바베큐 한 마리만 있습니다. 바베큐는 숯불 구이를 하고 그 다음에 양념에 볶아서 내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거 확실히 포장보다는 식당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혼자니까 포장해서 숙소에서 편하게 먹어줬습니다. 바베큐에서 냄새도 맛있게 나고 따뜻하니 좋습니다. 포장은 꼼꼼하게 잘 되어 있구요. 치킨무도 주셨네요. 양배추 샐러드랑 바베큐 한 마리가 보기 좋게 펼쳐졌습니다. 일단 그냥 보기에는 혼자서 먹기에는 많고 두 명이서 먹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옛날 스타일의 양배추 샐러드인데요. 바베큐랑 잘 어울립니다. 그럼 메인이 바베큐를 보겠습니다. 바베큐는 매콤한 향부터 아주 맛있게 납니다. 꽤 먹음직스럽게 보이구요. 식당에서 먹으면 양념에 밥 볶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햇반 사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식당에서 먹었으면 밥도 볶고 치즈도 뿌렸을 것 같네요. 하지만 포장이니까 그냥 먹어줍니다. 마트에서 술도 사와서 소맥으로 시원하게 마셔줬습니다. 궁금했던 해태 바베큐를 이렇게 영접해 봅니다. 양념이 꽤 매콤하니 맛있습니다. 닭 육질맛도 좋고 숯불구이 맛도 느껴지는 게 맛있네요. 닭 한 마리의 부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좀 먹기 힘들 수도 있는 맛이구요. 저처럼 매운 거 좀 좋아하면 술안주로 먹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게 먹기 좋은 바베큐 한 마리입니다. 중독성 있는 맛이고 양이 좀 적으니까 많이 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다보니까 저도 이거 한 마리 다 먹게 되네요. 이 정도 퀄리티의 바베큐는 전주와서 처음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7시 되기 전에 재료 소진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주에서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anna